보리수를 떠서 이렇게 갖다 걸어 놓았습니다. 여기도 보리수가 있습니다. 초당서원의 손님이 오셨는데요. 영주에서 오셨대요. 자, 밭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상추가 웃자라가지고 이 집은 고구마 잘 됐네, 그죠? 고구마순이. 고구마순이 이 집 잘 되겠네. 고구마가 잘 자라고 있네. 자, 이렇게. 야, 그건 이리 줘. 그건 이리 줘. 어? 그건 어디에서 가져 들어가. 가지. 이게 지금요, 이게요. 이거 따야 돼. 이게 지금 색깔이, 이거 따야 돼. 그거요? 그거 왜요? 이게 병이래, 병이래. 아, 병난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저도 굵으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네, 저도 굵으면 맛이 없어요. 어, 근데 다 굵어요. 빨리 다 줘야 돼. 왜냐하면 굵으면 맛이 다른 게 없어요. 가지가 왜 이렇게 굵지? 가지가 왜 굵을까요? 가지가 왜 굵을까요? 가지가 왜 굵을까요? 어휴. 어휴. 매울 땅이. 매울 땅이. 몸살 잘 지요. 가지 보세요, 가지. 가지가 아주 굵어요. 가시야, 잘 따요. 꾸지러지겠어요. 나중에 내 대본 감자 같이 줘야 돼. 그거 뭐 대본 감자 있어. 내가 감자, 나 우리 키웠어. 감자 키운다고요? 응. 대본 감자 좋아하는데. 응. 우리 감자 좋아하는데. 내가 관리하는 거야. 내가 관리하는 거야. 야, 이건 무슨 가지가 이렇게 커. 근데 원래는 다리가 없는 거야. 대본 감자 만만하다. 아휴. 이거 보실래요? 아, 밑에 그 저. 움직이지 않게. 아휴. 다 뽑혔잖아. 다. 예? 안 뽑혔어요? 가위를 가져와. 이제 따지 마. 가위를 잘려야 돼. 가위를 가져와. 아휴. 긴발장에 이제 가서 가져와. 가지 다 뽑은 일을 못했네. 아니요, 안 뽑아졌어. 여기가 가지. 가지 뽑은. 딴 데. 네. 어디서 땄지? 어디서 땄지? 따지 말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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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애 많은 거 어떡합니까? 네? 저 오이가 왜 저래요? 다 늙어버렸네. 아휴. 안 따 먹었어. 그렇지. 아니, 지난주 저기인데 이렇게 금방. 아, 뜨거워. 오이 좀 따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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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가지.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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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가. 내 누나한테 가나 보다. 아, 좀 있다가. 어? 응. 얘들아. 밥 많이 먹고 얼른. 계란 좀 많이 먹어. 나는 뭐 그냥 가볼게요. 이러면 가네. 하하하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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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지가 이렇게 많아요. 깔이네요. 자, 오이 있다. 오이 있다. 하자. 응. 오이도 막 엄청나게 많아요. 오이. 오이. 여기 물바다가 돼가지고. 어. 계단 다섯 개 났네? 걔를 이거. 저걸 줘가지고 해야 될 거 같은데. 다라를. 갖다 놓고 올게. 저기다. 저기다. 매월장 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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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이 보세요. 오이. 오이가 늙어가지고. 가시가 달려와서. 따가워요. 뿌리 안 다치게. 꼭지지를 딱 들어. 아 따가워. 꼭지지를. 아 따가워. 아 따가워. 꼭지지를. 아 따가워. 와.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신선이. 아 따가워. 아 näha. 아 따가워. 아 아 따가워. 와. 자, 매울마이하면 딱 맞겠당. 여기 또, 많이 달렸어요. 아, 진반 같아. 아, 데리는거지. 이래갖고, 요렇게. 쏙쏙 떨어지는, 여기가. 살짝 들어서, 들어서 이렇게. 데리는거, 빠진거예요. 데리는거 또 뭐, 저기서 데리는거. 그지? 응. 어휴. 여기 보세요. 이게 크죠? 아직도 안 났네.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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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브라치고. 나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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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튜브하자. 유튜브하자. 유튜브 실방하자. 우자마자 딱 실방하던데. 우자마자 딱 실방하자네. 딱 실방만. 왜 우린 그런거 안 찍어요. 실방만 해요. 이랬는데. 어. 아. 야, 됐어. 고맙. 여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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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많이 땄습니다